학생이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이런 선생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있었어요. 어떤 선생님이었냐면 선생님보다도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같은 존재 또 어떨 때는 엄마 같은 존재 또 할아버지 같은 존재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크면 그런 선생님이 꼭 되어주고 싶다 이런 결심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.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다면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.